아, 아... 그렇게 좋습니까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연수 씨 연수 씨 왜 비를 맞고 서 있어요?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뛰어온 거요 미쳤어!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싫다고 할 땐 언제고 큰일 나도 괜찮아요 연수 씨만 곁에 있어주면 좋아해요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좋아해요 또 도망칠 거요 바보처럼 아픈 거 숨기고 힘든 거 말 안 하고 또 그럴 거냐고요 여기가 고장 나서 그래서 연수 씨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그냥 못된 놈 할게요 그러니까 나 좀 다시 좋아해주면 안 돼요? 벌써 잊은 거요 벌써 잊은 거요 내 거 하자고 말했잖소 알아라 애쟌서 . 한글자막 by 한효정